안녕! 린가와 린가치입니다. 오늘은 상담책을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이건 아니고 이건다. 그냥 이렇게 이거 낼게요. 너 왜 전투해야 하나? Israel's first king was named Saul King Saul did not obey God so God said to Samuel the prophet find a man named Jesse one of his sons will be the new king new king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완전 귀엽고요 완전 귀여운데도 아니고 심쌩일도 아니고 귀여운데도 아니고 저는 기술 완전 잘 보이죠 아니래요 어 드라이 명예네요 넷이 세 어 친구야! 너 숙제했어? 숙제 안했지? 숙제 안하면 엄마한테 겁난다. 내가 드라이 먹은 걸 때봤어요. 어? 눈 보이나? 마우스 펜. 하우스 펜. 하우스. 예스. 어... 틀리네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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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itself은 들어 надо. 어흥cin ». 어흥. 어흐. ifall 때. 안anni 왔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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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 다윗이 너랑 싸운다는 뜻이에요. 고릴라 씨랑 싸운대요. 이 거인 이름이 고릴라 씨에요. 오세요. 얘가? 이스라엘구아 얜? 어? 누가 읽을거 같나요? 어? 성경이야기에 찾았나? 나옵니다. 이 점을 맞춰보세요. 여기서 점점 넘거리면 누가 있는지 보세요. 데이비드가 칼을 넣었고 고마이크의 앞머리에 그를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인들에게 천국의 도움이 되었고 데이비드가 역할이었어요. 펫 그것으로 경북을 전해드리는 converted yes 여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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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답 활동을 해볼게요 해보기 no 먼저 제일 큰 크기가 이거 무섭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웃기다 웃기다 이건 찍고요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읍 읍 잘못 됐음 꼬져라 꼬져라 됐다 한 2명 주면 돼요 됐고 타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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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 타윗 왕 타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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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뭐 멋지 않나 안아요 ichtal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 요거 하고요 없애고요 그냥 크크 답이 있다니까 아니다 고리할 때 있길래 고이랍 보다 더 큰 사울이 있어 크크 고이랍 보다 더 큰 가방 어 그렇고요 어떠냐 이것을 이쪽으로 어떠냐 어떠냐 좀 완전 웃김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호 어데 햇빛이 2차 하죠 페리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당 불이 옵니다 먼저 사나요 어때요 해가 뿅 더 있어 해가 뿅 더 있어 해리 또 고이랍 보다 더 큰 사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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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도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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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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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 같은 거 안되네. 먼저는 해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안 되고 와 크크 어? 이런 거였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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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 찍힙니다. 오늘은 다이카 구일아 씨라는 이야기 이거 말을 어 들려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후 후 구독을 누르면 아티에 진짜 알려줄게요. 맨날임날 새로운 영상이 보일 수 있답니다. 바이빠이 오늘 이마크맛 오늘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모르도